맨발강의 아홉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시간에 이어서 맨발걷기의 접지이론 중 네번째인 코르티솔 분미의 안정화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천연의 신경안정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시간에서는 맨발걷기나 접지를 통해서 항산화 효과, 그리고 혈액이성효과, 그리고 ATP의 생성효과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 신체적인 그런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맨발걷기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화됨으로써 우리의 평소에 가졌던 불안과 초조, 과민, 스트레스 등이 완화된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크고 작은 좌절과 불만 또는 실패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친구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한없이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때로는 열등감이기도 하고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더 큰 업적을 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발전하고 더 창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심리상담소를 찾아가거나 또는 병원을 찾아가서 나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다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프로포폴, 수면마취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기업인들 신문에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런 안타까운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경쟁이 치열한 것이죠.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물로만 가지고는 해결한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발을 신고 살면서 맨땅과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몸 안의 독소인 활성산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ATP는 생성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치유의 시스템이 기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길로 들어가서 맨발로 걸으면 그러한 상황들이 눈녹듯이 사라집니다. 완화됩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자유전자 올라와서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생리적인 변화를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사막의 우아시스를 만난 듯이 가슴속에서 신선한 샘물이 차오르듯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차듯이 그런 시원함이 가슴속에 열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삶의 스트레스 경쟁의 피곤함 고단함 이런 것을 우리 맨발 걷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접지 이론자들인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와 에너지 의학자인 제임스 오시먼 박사 등이 열두 명의 남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실험을 한 것이죠. 자 그 열두 명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접지 패드 즉 접지 시트를 다 나눠주고 집안에 들어와 있는 접지선하고 연결해서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물론 몸의 피부가 그 접지 시트에 닿게끔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달간 그들의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수면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 우울감의 상태 이런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2017년 3월에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뒷면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 동안의 코르티솔 분비 안정화 효과 접지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접지 전에는 각 12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가 제각각입니다. 중근 한방입니다. 각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높고 낮고 막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접지 8주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가 1일 동안의 코르티솔 그 주기가 균일하게 안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모든 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 상황이 안정화됐다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문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랬더니 12명 중 11명이 페러 슬리프 패스트 빨리 잠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숙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명 중 5명의 여성분들이 래스 PMS 핫 플래시 생리전 열감이 현저하게 완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명 중 9명이 더 활기차졌고 더 에너지틱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 9명이 래스 이모션을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완화되었다. 그리고 엔자이어티 불안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디프레션 래스 디프레션 우울감 압박감 이런 것이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테빌리티 초조감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12사람 중에서 거의 90%의 사람들이 숙면하게 되고 생리전 열감이 완화되고 그리고 에너지틱하게 바뀌고 불안 초조 과민 스트레스 현상들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 효과입니다. 접지의 효과입니다.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아닙니다. 금년 지난해 말이군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72세의 한 여성분이 집 근처의 체력단련장에서 탄천변 체력단련장에서 만났는데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과거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장이 나빠서 동네 의원을 찾아갔더니 위장약 소화제를 처방해줬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듣다가 나중에 그것이 듣질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한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에서 계속 그 약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심지어는 발작까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주머니 지금 약을 끊으십시오. 그 약을 끊지 않으시면 평생 약의 노예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 불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발을 벗으시고 땅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약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불안이 생기시면 여기로 나오셔서 맨발로 걸으시면 완화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러한 불안 증세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이 독한 마음을 드시고 약을 끊으셨습니다. 매일 집 근처 체력달전장에 나온 그 아주머니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막 발작이 생깁니다. 매일 그래도 끊으십시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집 밖으로 바로 나가셔서 맨땅을 걸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시면 손과 발로 내발로 기십시오. 그리고 땅이 치유한다. 땅이 나를 살려준다. 땅이 내 약을 끊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걷고 기고하십시오. 땅을 재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한 현상이 처음 매일 일어나다가 이틀에 한 번씩 또 나중에는 사흘에 한 번씩 나중에는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약을 완전히 끊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기적입니다. 땅이 맨발로 걷는 것이 전에 전에 말씀드린 암으로부터의 치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의 치유 피로감으로부터의 치유 이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안정 불안의 해소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모든 생리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소시켜줄 수 있다. 하는 사실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육성 증언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차이디 조종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양수님이 장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한 번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몇 달간 여러가지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약을 다 끊고 지금 맨발로 몇 달간을 끈질기게 노력해서 지금은 거의 다 치유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거의 한 군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원래 우리 조남님이 하시는 영도 검사를 했더니 0.2%가 나왔는데 좋은 소금을 드시고 한 달 만에 염도도 0.5%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의로운 치유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난수님의 잠깐 소감을 한번 듣고 지금 얼굴도 굉장히 이뻐졌어요. 소금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소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완전히 맨발붓기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게 될 것이고 절대로 쓸데없는 약을 드시지 마시고 오로지 땅이 나를 살린다. 땅이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계속 걸으시면 건강하게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청해 들을게요. 네. 자 여러분들 맨발 걷기의 효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당장 신발을 벗고 가까운 숲길로 가셔서 맨발로 접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같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맨발 걷기 또는 접지가 갖는 염증과 통증의 완화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맨발선생 박동창 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혼자서 맨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서울 강남의 일원동 일원력 근처에 있는 한솔공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와 대무산을 맨발로 걸으시면서 같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